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라 무섭죠! 뮤비 파이팅 해야지 뮤비의 리액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드디어 저희들의 뮤비를 드디어 보게 되는 날이 오로기 날에 왔습니다.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떨려요.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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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꾸자꾸자꾸 파이팅 해야지 뮤비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레고! 아 이거 들어갔다 좋았다. 너무 좋아. 와 이런 거. 오 진짜 들어갔다. 아 너무 좋아. 아 좋다. 와 승관 안경. 응! 아 호세! 아쓰쓰쓰. 렛츠고! 좋은데? 렛츠고! 아 귀여워 귀여워 근데 홍시 형 진짜 진짜 신전하면서 했잖아 오우 아 너무 잘 나오네 난 나 나 나 semua 아 이상한 왠지 오오오 bek 오도 아 너무 잘한다. 하하하하 파이블리다 병신! 서세훈 아 이게 댄스 오브니랑 한 개 잘 나오네 아우 슬퍼 슬퍼 와 진짜 뭐야 기미나 와 홍원승 아 너무 신난다 너무 좋다 아 이거 색감 볼 정도 색감 볼 정도 파이팅 해야지 뮤비를 본 소감이 어떠십니까? 아 진짜? 좋은데요? 열심히 고생해서 찍은 보람 그리고 저거 촬영할 때 거의 개인신들이 거의 없이 계속 이어서 다 춤추춤 뮤지컬 식으로 연결하면서 찍어봤죠? 와 근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틀 동안 다 같이 고생한 보람이 보람이 너무 느껴지고 뭔가 댄서분들 출연자분들과도 같이 합이 좋게 형이 돼 나와서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보면서 그리고 같이 보면서 뭔가 되게 재밌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딱 저희가 원했던 그런 뮤직비디오가 맞아요 맞아요 파이팅해야지 보시면서 힘 많이 내시고 파이팅해서 활동도 열심히 한번 잘하고 아 당연하죠 우리 캐럿 분들도 이 뮤비를 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한 번 딱 더 이렇게 보고 바로 또 보고 싶어지게 하는 그런 맞아요 맞아요 진짜 두 번 세 번은 볼게요 아 근데 저는 6일까지 참고 저도요 저도 그래요 너무 자주 보면 감은 떨어지겠죠 저도 그래야겠어요 우리 캐럿들도 뮤비 리액션 보고 다시 한 번 뮤직비디오 등으로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5년 만에 컴백하는 저희 부석순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파이팅해야지 비롯해서 런치 7시에 들어줘 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행복은 성룰순이 아니라 부석순 지금까지 부석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